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이나픽 시간입니다. 후광통과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해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주가 지수 1.15% 급등하고 있죠. 지금 하락갭 부분 계속 그려놨지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쵸? 하락갭 이 구멍 생긴 대로 완벽하게 칠했죠. 그 끝까지 구멍 끝에서 끝까지 완전 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위로 뻗어 올라간다면 완벽하게 하락갭을 메우고 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SI도 지금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홍콩 H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 번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확률적으로 박스건 하단에 이제 반등이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역시나 박스건 하단부에 세 번 지지했던 부분은 쉽게 깨지지 않았죠. 강하게 반등하면서 1.74% 급등했습니다. RSI도 다시 50을 회복했고요. 상대 강도 지수인데 절반 정도고요. 아직 그러니까 50이니까 과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만선을 향한 세 번의 그 고점을 확인했던 박스건 상단부로 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심천지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0.93% 약보합인데 지금 보면은 세 번, 네 번의 고점의 벽을 확인했죠.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게 RSI 60까지 갔다가 53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도 다시 도전하면서 세 번, 네 번의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다시 그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양봉이 나온다면 은봉이 한 번 떨어졌지만 짧게 봤을 때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이 벽을 뚫는 그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홍콩 H는 박스건 하단부에서 반등했고 심천 A와 상해는 지금 그 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번 주에 한 번 장대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주를 보면은 상승 하락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지금 보니까 쫙 봐도 굉장히 철도 관련주가 완전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관련주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그 실크로드를 다시 개발하는데 굉장히 그 주목할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2015년 4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그때 시진핑 정권 들어오고 나서 실크로드를 다시 재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완전히 떴다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지금 다시 폭발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에. 그렇죠? 지금 중철 이국도 그렇고요. 진억 실업도 그렇고. 지금 진억 실업이라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한번 쳐볼까요? 이것도 지금 철도 관련주의. 중국 최대의 패스너 생산업체인데. 이게 지금 그 패스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결 부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옷 사이와 옷 사이를 연결하는 자크. 그것도 파스너예요. 그래서 진억 실업도 지금 상한가고요. 중철 이국도 상한가죠. 그리고 중국 중철도 지금 급등하고 있죠. 밑에 중국 교통 건설 급등, 진서 차축, 중국 철도 건설, 중국 전력 건설, 광심 철도, 죄다 철도 관련주의예요.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 4월에서 6월에 급등했던 부분이 후유증이. 이제는 보통 그때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대칭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올라갔던 폭과 내려갔던 폭이 비슷하고 올라갔던 기간과 내려갔던 기간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면 어떤 사이클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인생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이거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많은 종목들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올라간 폭, 내려간 폭, 그리고 올라간 기간, 내려간 기간이 비슷하게 마무리된 뒤에 밑에서 바닥을 다지더니 지금 동시에 철도 관련주가 다 대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된 때 다시 매기가 쏠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가 강세입니다. 제1자동차가 지금 상한가고요. FAW 하리자동차가 상한가예요. 이것도 똑같은데 2015년 6월 달에 상해증시 급락하기 전에 심천지수에 있던 이 자동차도 급등했었는데 지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심천은 지금 그 자동차주가 강한 모습이고요. 시총상위주를 보면 시총상위주 중에서도 지금 상해 자동차가 1.98%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20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중국 중차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철도 관련주가 초강세인데 상해의 17위를 시총 17위인 중국 중차도 지금 보시면 2015년 4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했죠. 밑에 거의 40배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유증으로 떨어졌었는데 사실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시총상위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철도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려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가 강세입니다. 국신증권이 2.26% 오르고 있고요. 광발증권이 2.44%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천지수가 아마 성강퉁이 이제 시행이 이건 지금 서비스만 되는 거고 매매가 시행되게 되면 증권사가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감에서 오르는 것 같고요. 홍콩은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텐센트홀딩스가 다시 반등합니다. 쉽게 떨어지지가 않죠. 이거는. 지금 텐센트홀딩스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은행주들이 강하거든요. AI의 그룹 보험 관련주가 강하고요. 지금 공상은행이 1.71% 올라오고 있고 중국은행도 2.63%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천이랑 홍콩지수는 지금 증권은행주들이 되게 초강세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차이나픽 시간에 오량액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000858이에요. 우리가 상해에서 많이 봤죠. 지금 그 상해의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은 귀주모태주라는 종목이 오늘도 1.60% 오르는데 시총 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역사상 신고가예요. 귀주모태주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백주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고급 프리미엄 그런 어떤 관료들 고위관료들을 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까지 소득수율이 높아져서 비싼 백주를 사 먹으면서 귀주모태주의 랠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천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었죠. 오량액량액과 양호양조주류가 9위와 12위에 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백주의 대명사인 종목이고요. 지금 그 민족적 색채가 강한 민족적 브랜드예요. 지금 예전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2012년 6월에 나온 보고서에 오량액이 중국 백주시장에서 상표권 승소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식품시장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코파이가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코파이가 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개발은 처음에 한 곳이 했잖아요. 근데 초코파이 그냥 따로 만들었죠. 인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예전에도 비타민 어떤 인기 있습니까? 어때요? 다 따라 만들었죠. 그리고 요즘에 부대찌개라면 어때요? 인기 있으니까 부대찌개라면 다 따라하죠. 미투 전략이거든요. 사실 개발하기가 별로 돈 드는 게 싫고 그러니까 미투 전략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좀 내비 두는 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식품회사를 몇 개가 먹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량액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치량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면 오량액, 치량액이에요. 앞자리만 틀려요. 근데 이게 이노보라는 회사가 이 치량회라는 백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던 건데 고등인민법원에 의해서 우량의 승소 판결로 매듭지어졌어요. 우리나라 애플과 삼성도 맨날 하다가 이번에 삼성의 손을 내려버렸잖아요. 애플의 손을 들어줘서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보면 이 법원의 판결이 이름의 함축성이 유사하고 유사 상표로 강주되기 때문에 우량액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량액은 민족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호를 해야 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황정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액의 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이게 이 기업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백주의 대명사인데 백주를 비슷하게 상표를 만들면 혼동할 수가 있잖아요. 혼동해서 우량액이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코파이 다른 회사들 것처럼. 그러니까 왜 외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 초코파이라고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 판결은 아주 이 기업에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손익계산서는 지금 2012년에 비해서 15년도에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년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비율을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률은 50%대에서 38% 줄어들었는데 38%예요. 영업이익률 이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메디톡스 같은 데서 보셨죠? 50%가 넘는 소비재에서 월등한 이익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매출액은 정체를 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떴어요. 이건 왜 그러죠? 우리가 귀주모태주에서 봤죠. 귀주모태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강둥 매매가 시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오량액이나 이런 거 매수 몰리겠죠. 왜냐하면 귀주모태주가 이미 갔기 때문에 못 산 사람들은 선강둥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세가 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 또 상승해요. 그러니까 오량액을 귀주모태주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체 그런 그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강둥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오량액을 관심 가져 놓으시면 많은 그 투자의 포인트를 원하는 그 투자의 포인트는